전국 김정거리 기자라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나 많이 보내주셨던 그 그림들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6월 평가원도 끝났고 그래도 한번 머릿속 좀 비우면서 그냥 멍하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또 공개해드릴게요 아 근데 그만 그래도 된다니까 자꾸만 보내드리고 보내야지 그만 보내도 돼 그만 보내 자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느낌인데 자꾸 이러면 안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누구였냐 모든 것의 시발점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작년에 작년이야 작년 작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적이 올랐고 뭐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보다 해서 밑에 이렇게 딱 선생님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 그림이 지금 요마형 요따구였던 작년에 그 일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다 공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그중에서 요거는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추렸어요 근데 추려도 많아 추려도 많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김정그리기 자랑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어떤 친구들이 제일 괜찮은지 뭐 이제 입상작을 좀 뽑아보기도 하고 밑에 댓글에서 같이 놀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겠습니다 아 이게 누굴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자 얘를 꺾을 수 있는 애가 누가 나올 것인가 제가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개살 그리든지 아니면 날 개열 받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저번에 한번 넘어갈 겁니다 가볼까요? 자 아하하하하 이 패드 피디님도 확 올려주지 않아 봐봐 요런 거는 야 이건 참 대단해 이 친구는 진짜 그림 실력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뷰임무색 뷰임무색 로고도 또 그려주고 이거 딱 보니까 부니 단어 뒤에 메모장에다 있구만 이름이 뭐니? 너버 혹시 뭐 양동훈? 뷰임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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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그 그 야 이거는 7초로 그리겠는데 얘야 넌 그냥 공부해 알겠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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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참 배단드래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데 별다른 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생겼나봐요 근데 잘 표현했네요 예 면도 안 했을 때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언제적 모습인지 다 모르겠지만 예 3번 아 이 친구를 근데 약간 좀 그래도 좀 개성이 좀 있다 3번 나와 이 새끼야 너 나와 너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번에 강력한 후보라고 나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너는 어 시간하고 뭐 이제 뭐 지역이랑 정해 형이 거기 갈게 음 뭐라도 좀 찾을까? 에이 이거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어 어 어 야 이거 약간 그 생가치로의 그런 일본만의 괴물로써 나오는 녀석들 같은 느낌 일본만의 애니메이션에 하지만 어 저를 굉장히 열받게 했으므로 아 아주 좋다 괜찮다 김지영 아주 긴 부위래서 부위를 길게 부린게 이거냐 응 자 이게 몇 번이니 1번 아까 1번 2번 3번 4번 4번 음 그냥 엄마한테 안아달라 그러세요 예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들 굉장히 내 볼 수 없 아 이거 부위모의고사 때 그거 이거 비둘기나 그거 세계 최초 놀이터 언박싱 영상 그거 했구나 어 안아줄게 이리와 이씨 어쨌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5번 5번 너는 근데 시간이 많이 남니 너 똑같은 애잖아 이거 지금 맞잖아 이 새끼야 너 지금 인펀트 아 본능만 있는 존재 부위모의고사가 그래도 좋네요 좋네요 통합해서 5번 하겠습니다 5번 5번 너무 어쨌든 이건 6번 6번 아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너 감사합니다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스피슬리스 음 이건 진짜 제 조교회가 그렸나 메인과 디테일에 아 근데 어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번호를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그냥 넣어갈게요 잘 그리시는데 왜 눈코입이 저 없어요 근데요 어 어 눈코입 하여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감정상으로 제가 막 동요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잘한다 어 잘해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한 앞으로 한 20년 후에 이렇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약간 지금보단 살이 좀 더 붙으면서 이야 아이디어 좋네 아 바지와 비둘기도 아 바지와 비둘기도 오예 아 이거 또 놀이터키 했을 때 또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래요 이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브이무역고사 최근에 진짜 수강평 올린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때는 그 비둘기 그 놈씨끼가 저를 지나쳤는데 그래 쪼아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아 또 이거 강력한 후보네요 나이스 야 너도 너도 아까 그 스케어 있어 얘랑 같이 나와 응 같이 나와 같이 너도 너도 야 이걸 요거는 제가 이게 감정 동요가 매우 심했었던 사실 이건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짜증기 느낌이 좀 세잖아요 요거는 또 그렸나 근데 와 근데 되게 열심히 하긴 해 주셨네 야 야 진짜 씨 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제가 뭐 V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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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원래는 이제 후보군 중에 오이 영어도 있었다라는 거 네 현장 분들은 뭔지 아시죠 그 현장 친구인가요 어쨌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요 하하하하 진짜 씨 야 요건 나중에 교재에 한번 넣어도 되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약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오이 정말 싫어하는 거 알죠 오이 정말 싫어해요 어 그래요 어 음 나도 사랑하는데 아 이거 아 미끄럼틀 아 그래 미끄럼틀의 교재를 이렇게 내가 했던 그거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신경 많이 쓰셨네 제 모든 교재를 다 그려놓으셨네요 올인원 베이직 이거는 V구문 올인원 아 V단어 유용독해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이것이 좀 감동이네 디테일 살아있고 모의고사 있고 땡큐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그냥 공부를 하라고 어? 얘기하잖아 공부해 아 아 열받아 진짜 열받아 와 피디님이 혹시 여기 줌 땡길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요거 요만큼? 네 이거 좀 가까이서 봐야돼 너네 멀리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비교해 야 어때 이건 좀 열이 받는게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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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아니 내가 좀 정성이 있는 것까진 좋으나 너무한거 아니냐 지금 시키야 이 시키 뭐야 이게 지금 수학하다가 어 AN 플러스 1 플러스 너 이거 틀렸지 시키야 너 이거 이거 틀렸다 너 이거 이거 아니 적어도 영어 노트 좀 그쪽에 하면 안됐었니? 에이 이건 근데 좀 기분도 진짜 약간 한 일주일 사워 안한 농구선수 곡을 낀 농구선수 같은 느낌이네 약간 살 빠진 하승진 느낌 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특징을 잘 살리긴 했습니다만 제발 그 그 영어 노트에 좀 쓰시면 안돼요 진짜 너무한거 아니니? 자 그럼 아 그래요 어 이게 뭐야 빅토리 김지영 어 아 이거 캐스팅 영상 어 어 어 차피 유스 아 어 차피 수능 영어는 김지영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그렸네요 이 옷감하고 옷 이것도 잘 그렸네 이게 뭐에요? 벨이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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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림씨를 좋으시네요. 일단 아까 앞쪽에 그 두 놈 걔네랑 너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동네가 좀 그렇게 나를 그리는 건가? 힘내요. 응원할게요. 하트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홍진경 누나잖아요. 아니 이거는 거의 저기 옛날 모한도전 때 제 6위 멤버인가 7위 멤버였을 때 홍진경 누나랑 똑같이 됐네. 그래요.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도 저를 감정 동료를 했으니까.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영어 노트 얼마나 좋아요. 뭐하는 거니 넌 지금. 네. 계속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갈수록 느네 실력이 아 피디님 빵 터졌다 야 근데 이건 진짜 이건 뭐 야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하겠지 내가 이거 아 나 열받네 내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니 야 이거 뭐 대충 그냥 소세지 두 개 얹어놓고 콩 야 코바라 야 정말 진짜 그래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강력한 후보다 이거 야 별로 힘도 안 썼는데 이런 이런 감정을 건드리나 어 그래 자 가보자 야 너 일단 인정 너 인정 약간 어우 잘 그리셨습니다 이거 아까 그 친구랑 똑같네요 필기체 이름 뭐니 너 야후아이 야후아이 그래요 이거 또 감사합니다 아주 잘 그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근데 좀 기분이 조금 나쁘네 이건 조금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 야 진짜 이것이 약간 동양인 비하야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이거 나 이래 아 근데 뭐 아 근데 좀 기분이 나쁘나 어 점이요 점 뭐라고요 PD님 아 아 PD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북한 김정은 닮았다는 얘기를 하하하하 PD님도 아까 그 세 명 친구랑 같이 나와야겠다 어 PD님도 별로 내 편이 아니네 예 야 근데 약간 좀 김정 네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너도 너 나쁘지 않다만 공부 안 하고 몇 번을 얘기해 공부나 해 뭘 참여를 해 네 갈게요 아하하 야 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민 많이 되겠어 잘 그린 것도 잘 그린 건데 와 잘 그린 친구들과 기분을 엿먹여야겠다는 걸 마음을 탁 품고 그렇게 그린 친구들 예 눈도 위아래도 안 맞는 거 봐 이거 야 요즘 눈썹이야 진짜 와 이거 다 넣을 수도 있겠다 이거 한 70살쯤에 관계를 잡으세요 관계를 잡으세요 약간 이렇게 자꾸 깨뜨러지나 봐 그걸 잘 표현한 건가 일부러 그랬니 혹시 이거 그린 친구야 너 일부러 그런 거니 솔직하게 얘기해 줘 자 그래요 이거 보이실려나 화면에 다 잡히시려나 이거 이거 강백코에다가 제 얼굴 합성한 거네요 이거 대박이네 좀 어울리네 몸을 좀 만들면 이 정도까지 되려나 이거 진짜 그린 거 맞니 뭐요 AI 하여튼 뭐 이것도 뭐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단하시네요 자 더 가보자 이거 요즘에 그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문세윤 형님이 맨날 이제 이렇게 여상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좀 약간 상징적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야 스터디 캡슐 신분센터? 3번센터? 신분센터? 너 어디 뭐 신분 조회하고 다니니? 뭐야 이거 너 뭐야 누구야 너 아무튼 애 애매했다 이 정도는 제가 자주 많이 보는 그림이에요 애매했다 행위에 치컷 제 기억엔 이 친구는 연초에서도 요 4컷짜리 만화를 보냈던 걸로는 기억해요 머리에서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그래 서밋 A, 서밋 2, A를 뭐 구별하는 데 수업 장면 아 제가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V단어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굴복하다 예예예예예 그 장면을 좀 그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예예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저로 가 너는 예예예 하다가 이게 좋탁이고 부인영어 특강 해서 예예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죠? 현타 왔다는 건가?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걸렸겠다 공부를 해도 돼 고마워 고마워 또 한 번 참여해줘서 자 저는 이제 요거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 예술적 감각이 없으면 전혀 내가 모르려나? 이거 피카수처럼 좌우를 뭐 이렇게 동시에 봐야 되는 그림인 건가? 뭐가 뭐야? 머리? 이게 안경? 이게 이거 뭐야? 혀야? 뭐 현이? 설명 좀 해줘? 나 모르겠어 공부하라고 알겠어? 너 진짜 공부해라 나 할 말이 없다 홀수? 시험 중에다 그렸네 이거 야 이게 지금 와 어디? 야 잠깐만 가볼까? 힐링 오페라 때의 모습 조스바의 단어 설명을 쓸 때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키스트 영상 킹바라라 잘 그랬다 근데 저 쌤 때문에 완전 심쿵했잖아요 딱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 이때 진짜 아 이거 지금 제가 올인원 교재에 동봉해드리는 보너스 노트 책임노트에 좀 그렸군요 아 그래요 아 그 매 퀘스트마다 하이라이트 된 그 장면을 좀 그리셨네 어우 너무 정성이 아 진짜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 나 지금 이거 마귀 마귀 영상이었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영상이었고 최근에 썼던 난채소연 넌 강백코 뭐 이거 있었었고 기다리라고 성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었던 영상 그래요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이건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이런 정성 꼭 기억할게 내가 이거 약간 섬뜩한데 나 약간 좀 무서웠어 이거 아니 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했는데 이거 좀 감사합니다만 조금 무서웠다 무서웠다 그래요 약간 좀 무섭다 넘길래 그래요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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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이 학생들이에요 어 너무 너무 마음이 너무 이쁘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D님 자꾸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저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실사화를 잘 하셔서 어머너무 감사합니다 준호 선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누가 이걸 준호선대라고 그래요 권준호선배 이렇게 안생겼지 누가 봐도 긴장이 있죠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아 이거 겨루야 아 열받아 이거 근데 이것도 인정 야 이것도 이거 강력한 후보다 이거 새총이네 새총 나를 잡아서 이렇게 놓겠다는 거 아니야 앵그리버드 지형 근데 앵그리버드 진짜 잘 그렸다 눈봐 뭐 이런 거야 앵그리버드 아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아 이번에 작품들이 너무 훌륭해서 아 그럼요 이야 이 친구는 어머나 어우 이거 약간 좀 눈물난다 어 어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나고 머리를 좀 더 길려야겠구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소잘하 어 어 제가 이 친구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잠깐만 진짜 그냥 저 처음에 이거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그림 누군지 알지 이거 본 친구야 처음에 가만히 그냥 아 그냥 평범한 그림이구나 뭐 난 체사한다 감독으로 그러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봤는데 지금 옷이 지금 이게 크롭티잖아 하하하 죽을래? 야 죽을래 너? 이게 지금 미세하게 배꼽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가려야겠다 너무 내려가 너 지금 세 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실물로 한번 가? 아 이뻐 하면서 이 옷 입고 한번 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선정적이다 선정적이다 이거 뭐지 셰익스피어 그림일까 혹시 아니면 아 이거 칼로 썰었는데 칼로 가구만 안 되지 약간 좀 영국 느낌이 좀 나네요 이건 약간 사진을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제가 초상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나이스네요 이거 좀 분위기 있다 이거 책 표지 해도 되니나? 진짜 너무 잘했다 집에 제가 이거 실사로 한번 컬러 프린트 해가지고 좀 박아놔야겠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좀 저를 존경 좀 하게 사진 조금만 좀 위험 있는 걸 좀 쓰지 그랬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요 요즘에 저보다 더 핫하신 분이네요 제 게스트 댓글에 우연히 땡연 우연히 고맙지 내가 고맙지 그래도 우연아 그림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 너무 고마워 잘하고 있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성적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해 알고 있어 고마워 짝짝짝 우연히 이것도 저 굉장히 감동 일단 이 실루엣은 제가 프로필 사진 책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기도 했고 옛날에 김지영의 이 부분을 와이로 했다는 이 센스와 머리 색깔 보세요 대단하네요 빨주는 수 파란 볼을 이렇게 그려놨네 레인보우 와 땡큐 이것도 강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굉장하네요 실력이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 이제 좀 식상합니다 자꾸 수학할 때 하지 말라고 왜 수학할 때 자꾸 날 끄집어내냐고 물론 제가 아는 수학선생님이 제 얼굴 모양이 무슨 함수 모양하고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함수 공부할 때 그러나? 컨비네이션 공부할 때 고맙긴 한데 얘들아 아 이번엔 그래서 제가 걸러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나 대단하셔서 치아니스트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그리셨네 잘 그리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약간 경쟁 후보장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네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사증이도 하는 거 그냥 뭐 너 아는 친구를 그린 거잖아 이게 나랑 무슨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네 친구 중 한 명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고맙지만 내가 아니다 이거 아까 눈물 날 것 같다라는 그 친구가 하나 더 그린 건가? 그림 실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그린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냥 공부가 맞아 알겠지? 진짜 공부야 화이팅 이거 꽤 예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누가 봐도 저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잘 그리셨는데 이게 뭐 제 여동생 제 여동생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동생이 없고요 남성생이 없는 외아들인데 나중에 뭐 제 딸 이런 분이 나오면 이렇게 되려나? 괜찮지 뭐 괜찮지? 나이스하지 나이스 이것도 뭐 굉장한 강력한 후보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참 대담드라 이게 실력들이 너무나 뛰어나주셔가지고 제가 와 진짜 뭘 걸을 수가 걸을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아 갑자기 또 기분 나쁘네 아 또 기분 나쁘네 아우 자 원래로 돌아 봅시다 자 요 놈을 이길 수 있는 친구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빠르게 번호만 매기고 끝내겠습니다 1번 2번 그만해 3번 4번 너 나와 5번 아 이거 그래 5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 아 열받아 지금 봐도 열받네 16번 17번 너도 열받아 김정은 아까 PD님이 김정은 했던 거 17번 18번 19번 20번 21 22 24 너 공부해 그냥 24 24 25 아 무서워 26 27 28 아 강력하다 29 30 어 야해 31 32 33 34 35 36 37 38 아 공부해 39 40 41 아 정말 제가 줄인 게 이겁니다 줄인 게 즐거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떤지 댓글에서 함께 합시다 김정이었습니다 조합 35 37 21 40 40